말에 잇이 들어있네요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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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를 선생님은 지금까지 영어를 가르치면서 누가 다 에서 하다 뭐 뭐 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만든거 한번도 본 적이 없어 어 응 it is run이죠 저 자민이는 선생님이 가르쳐준거의 의미를 아예 또 모르고 있어 자 선생님이 맨날 얘기하는거 여기 뭐 문장에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가 있거나 뭐가 있는 문장 하다시 그래 이거는 대답을 잘하는데 이걸 응용을 못해 run의 뜻이 뭐야 달리다 그러면 여기서 하다시 있는 문장이야 비동사 있는 문장이야 그러면 하다시가 있는 문장이면 비동사가 없어야 되는거 아니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은 그것은 달리다이다 이러고 있어 어 그것은 달린다야 그것은 달리다이다이야 다이다이다 달리다이다 도대체 뭔데 목다이다 이랩니까 어 달리다이다 이랩니까 아니 하다시가 있는 문장이면 비동사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하다시가 없으면 비동사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둘 다 있어 완전 부자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다 해라 그래 어 it is running 이 세상이 어딨나 it is running이면 또 몰라 어 그것은 달리는 중이다 였으면 it is running 했겠지 어 그래서 뭐 그것은 이 문장 다시 틀렸으니까 다시 해봐 그것은 빠르게 달립니다가 뭐에요 예스 이렇게 그것은 빠르게 달립니다 예 그것은 빠르게 달립니다 예 그것은 빠르게 달립니다 그거 어떻게 치나요 만들 차례인데 누가다 부터 만들어야 되니까 그가 친다 부터 만들라고 하겠죠 그가 친다가 뭐에요 괜찮아요 예 예 치다 때리다가 뭐해요? 치다 때리다가 뭐해요? 왜 이렇게 보고 30초인가? 치다 때리다가 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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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모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지금 다민이는 뭘 공부해야 되냐? 지금 어디서부터 모르고 있냐? 이런 거부터 지금 모르고 있어요 여기 있는 거 같아 여기 있는 거 부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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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도 하고 와 이거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